윽 이쁘다 재밌게 봐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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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겨 엄청 웃음 정말 웃음 5,6,7,8,2,2,0 2,0,6,4,0 5,6,9,6,7,8,4,0 무슨 시기까지 발로 практически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들 이렇게 된 가발을 보러 매장에 왔는데 여기 매장이 진짜 예쁘네요 옷이 진짜 많다 옷이 진짜 많다 옷이 엄청 강렬해요 입안에서 되게 센 언니 컨셉으로 다니고 있지 않나요? 휴가도 있나봐 한번 뿌려볼까 수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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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많이에요 근데 여기가 빨래서 진짜 큰 매장이 와서 특히나 많은데 진짜요? 신랑도 귀여워 봐봐 여기 베이스 주울 옆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쁘다 지금 매니저를 기다리면 옷을 둘러보는데 맘에 드는 걸 10개쯤 고려해 케이징 박스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가까워요 사랑해 이게 포인트 네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인사한 것 같고 충아로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저는 전통적인 제품을 좋아해요 저는 정말 멋진 제품을 좋아해요 저는 이 제품을 좋아해요 여기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오오오 이 제품은 그래서 이 제품은 꽤 evolucion해요 이 제품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제 스타일이에요 네 이게 조금 가장 아이콘닉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 이 가방은 스웨이드랑 가죽, 징 이렇게 믹스가 되어있고 여기 스터드가 붙어있고 여기 미니 스터드가 또 붙어있고 이 체인은 진짜 예뻐요. 체인은 좀 특이한 게 체인을 보면 이 안에 다 이렇게 푹푹 누른 것 같은 터치가 되어있어서 더 락시크적인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다 없애버리고 클락스처럼 들어도 되고 여기도 열었는데 여기도 있고 이 안에도 여기 포켓, 포켓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실력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드러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